수 년간 최신형 핸드폰인 아이폰 6s 플러스를 사용하다 아이폰 11 프로로 바꾼 이유 스크린 캡처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또다시 꼼수가 생각난 재간둥이 미노스 따라서 이번에는 고화질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당시의 생생한 실황을 스크린 캡처 기능을 사용해 올릴 생각이야 물론 현재 한국의 칩거 중이라 마땅한 소재가 없기에 사골육수 우리들 재탕하는 거라 할 수 있지 당시에 사용한 핸드폰이 아이폰 6s 플러스라 저조도 환경에서 다소 어둡고 화질이 떨어지는 점 양해 말해 아울러 수많은 모솔들을 열광시키는 영상과 스트리밍은 한국에서의 칩거가 끝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할게 꼬치를 먹어야겠다 여기서 사와디칸 아 아 사와디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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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빛이 있어갖고 나쁘지 않죠? 저는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전혀 나쁘지 않네요 그쵸? 노점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데이트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눈여겨봤던 꼬치 가게거든요 그래서 오늘 왔네 메슈는 저희 가서 먹어야겠다 방콕의 70%는 여자입니다 방콕의 여초도시인가? 그건 몰랐네요 와우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못 먹고 저기 맥주집 가서 먹어야 돼요 아 다음 영상 주인공 저는 그 케미컬 엔지니어 하다가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채널이 4개라서 이때가 또 구워 먹어야죠 이때가 또 구워 먹어야죠 아 경험카 아 아 아 아 요거 밖에 없나 종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브래들리 양님 맨 맨 아 자주 와야겠다 여기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모비보리님 장모님 오셨네요 다 됐나 보다 이제 아가오니 가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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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용고 되きますか 띄용고 되きますか 수고시 되きます 아 지금 아 띄용 지분 대가 받지 마시다가 méd鏡시 마시다가 어 themes or albo 와우, 띄온의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대박이다. 식품 밖에 없네. 똥깡 아니니까 저 때문에 그냥 매욤 음식이 너무cri unused fang을 넣어야 되겠다 이제 돈 꺼내야겠다 이제 돈 꺼내야겠다 파? 노이씨 파 파 오쿵카 스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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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흔들렸죠 이게 115W니까 5,000원정도 하네요 아 어? 어? 나 뭐? 오케이 이제야 또 댓글 읽는데 그 지나친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궁금한건 다시 여쭤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또 다음달에 혹은 3월달에 뭐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당하면 네 잔돈 바꾸러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달에 혼자 혼자 어디 가시는데 하노이 포치민 싸지는 않죠 뭐 로컬치고 뭐 근데 뭐 저기 다운타운쪽에 가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쉬푸드 자체가 비싸요 여기가 와우 이승웅님 1억원 감사드립니다 역시 여자가 출연을 해야지 또 이렇게 슈퍼챗이 나오는구나 도쿤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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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Francis 연로가야겠다 너무 자주간대는 말고 그리고 여기로люс 절로야 절로요 아아아 Approximately 쇼 skinny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입fight? 보인다 혹시 쇼아냅니다? 라오 Şarl희연 אתה. 프로모Ộs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